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전환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기호준입니다. 와 오늘 깨끗해질 준비 되셨나요? 오늘 이름도 정말 자부심 있습니다. 무궁화에서요. 무궁화. 대비누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이제 내일부터 4월 5일까지 굉장히 특별한 방송 무궁화에서 있습니다. 프랑스 현지에서 방송하게 되는 특별한 방송이 있는데요. 일단 VOD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박태린입니다. 와 영상 보고 나니까 왜 영화 보면 예고편 보면 심장 바운스바운스 하잖아요. 맞아. 근데 저게 다일 수도 있죠. 예고편다. 역시 손색다. 근데요. 저는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. 저는 일단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려고요.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너무 많아요. 저는 첫 번째 날이랑 피지오기를 저 안 써봤거든요. 좀 궁금해서. 첫 번째 날이랑 세 번째 날인가? 네. 그 헤르메스 그거 근데 남자 팔찌는 아니죠? 헤르메스 아까 보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여성인 것 같은데요. 보니까. 화면에는 클릭아슈 나와있는데요. 상품에는 또 캔리 팔찌 되어 있더라고요.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헤르메스라는 거. 이튿날 남자 향수. 거봐 거봐. 거봐 저게 달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다 깨고 계시잖아요. 아니 근데 저게 달아도 괜찮죠. 왜냐면 저게 명품이니까. 아 그쵸. 그리고 정말 프랑스 현지에서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아 얘기 들었어요. 진짜 깜놀. 깜놀. 이제 무궁화 스케일이 진짜 걱정됩니다. 이제 글로벌해요. 아 제가 진짜 자랑했거든요. 제 인스타 가시면 올려놨어요.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. 아 맞다. 그 전에 우리 그 방송도 굉장히 핫하고 바운스바운스 하지만 저희 무궁화 지금 떼비눈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제가 무궁화 어제 제가 어제 밤에 또 팔았습니다. 보시자마자. 네. 오자마자 한 분이 들어오시길래 윙님이었어요. 윙님 들어오시길래 윙님 사셔야죠. 그런데 진짜 사셨어요. 이야 정말 팔려요. 윙님 저 맞습니다. 윙룸표 3개. 저분이 진짜 들어와서 그냥 던졌는데 사셨어요 진짜. 근데 그만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제품이 바로 이 무궁화입니다.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. 오래됐죠. 다 오늘 저랑 하나씩 다 알잖아요. 네. 빨랫비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이 무궁화가 전 제품 그거에 도전한다고. 천연의. 천연 제품에 도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탁비누부터 시작한 회사입니다. 그런데 그중에서도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제품 개발이랑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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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져오면서 프리미엄급 제품을 내놓은 게 오늘 이 무궁화 샤워떼 비누 그리고 액체비누 바디클렌저라고 보이는 액체비누 이 제품이 바로 무궁화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인데요. 오늘 정말 푸짐한 거죠. 6종이 다 갑니다. 오늘 이거 너무 중독성 있는 거 알아요? 어 그래요? 이거 오늘이 보시면 오늘 촬영하시면 오늘이 항상 그 말투가 있어요. 오늘 이거 항상 그 말투가 저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아요. 아 정말요? 헤어스타일 멋지다고 고맙습니다. 어 발치신님께서 발치신 헤어스타일 멋지다고요. 드디어 내리니까 이런 소리를 듣네요. 남자분한테도. 오늘 이민호 같으시네요. 야 이게 남자가 칭찬하는 남자. 와 남자가 왼부 칭찬하는 남자 쇼호스트 이효진 쇼호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정말 착하시네요라고. 야. 쟤 왜 착하죠 근데? 저는 저기에 동감하지 않아요. 아 그래 저 진짜 머리 내리면 더 착해 보이잖아요. 아 빈말도 감사히 받으신다고. 아 빈말도 감사히 받으신다고. 제가 그냥 다 받아보고 지금. 일단 다 봤죠. 다 봤죠. 다 봤죠 뭐 던지면 저희 다 봤죠. 그러니까 채팅 지금 쳐주시는 게 어딥니까? 다 받아 먹어요.